네, 그러면 세 번째 파트 차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고를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갑이, 자, 갑은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 토지는 213-1이에요. 대충 맨 끝에 토지는 지번이 역시 231-1이에요. 네? 숫자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럼 갑이 이걸 갖다가 만약에 X토지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뭐라 할까요? Y토지라 할게요. 전부 다 갑거예요, 갑거. 그럼 이 사람이 X토지를 뭐하겠다? 응? 팔겠다 생각했어요. 의사, 마음속 의사를. 그런데 표시를 스스로 지번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토지로. 표시를 갖다가 그만 무슨 토지라는 거예요? Y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Y토지를 팔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갑은 안다, 모른다. 알면 할 리가 없죠.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뭘 보고서요? 얘가 표시를 Y토지 하니까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토지? 알아요. 그럼 Y토지 살게요. 그래서 Y토지가 됐어. 그러면 을은 일치한 사람이에요? 불일치한 사람이에요? 불일치죠? 그래서 이쪽은 불일치고 이쪽은 뭐다? 일치. 그래서 Y토지 매매 계약이 뭐가 되고요? 뭐가 되고? 성립도 되고 유효한 거예요, 지금. 뭐가 많으니까. X가 많아요? Y가 많아요? Y가 많죠. 그런데 이건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해서 등기까지. 무슨, 뭐까지? 등기까지 다 일로 넘어간 거예요. 무슨 토지, Y토지 등기가. 그러면 이게 보세요. 지금 X토지하고 무슨 토지가 있는데, Y토지가 있는데 X토지가 계약이 1억 정도 됐고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팔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이 토지는 가격이 상승됐어. 5억으로. 이건 그대로, 그대로 뭐예요? 1억이야. 그러면 갑이 이 사실을 만약에 뭐하게 되면요? 갑이 이것을. 안, 날. 알게 되면 어떤 태도를 쳐야겠어요? 어? 내가 착각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하고 싶겠어요? 모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이걸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109조가 있더라. 착오가 있더라. 76페이지에. 자, 착오로 인한 살펴 씨 느껴보세요. 착오는 생각해 보세요.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였죠? 불일치. 불일치 가서 뭐하는 거죠?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밑에 의부터 읽어보세요. 의. 착오란. 착오라는 의사표시란 의사표시 불일치를 뭐예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시의 행정부선대는 표과의사, 표생효과의사와 내심적효과의사를 일치하는 경우로서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슨 의사표시? 그러면 지인이 안의사표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독허피시와 통정허피시와 다르죠? 그럼 아까 위치 선정할 수 있었어요? 할까? 네?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위로 백구조 가봐요. 백구조 위로 올라갑시다. 1항. 백구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중요 부분 가로 묶으셔야 되겠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몇 조 들고 와세요? 네, 갑은 백구조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백구조는 뭘 들고 와요? 백구조는 뭐 들고 와서? 네? 중요 부분에. 무슨 부분? 내가 이 계약 당시에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착오가 뭐예요? 내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을이? 을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 입장에서는. 아니, 너 지금 토지 이거 1억에 내가 사서 지금 얼마 되니까, 5억 되니까 이제 벌써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느냐? 난 인정 못한다. 이쪽은 뭐겠어, 이쪽은. 인정.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갑이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야 되죠.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갑이 법원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주관적으로 뭐예요? 주관적으로도 착오가 있고요. 왜? 이걸 알았다면 제가 할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누구도, 제3자도 객관적으로 이런 걸 알았다면 할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판사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없어요? 일리가 있어. 그래, 그러면 지금 착오가 있었다. 그럼 내가 이건 뭐해 주겠다. 이건 뭐해 주겠다. 내가 판사가 인정하겠다. 네? 인정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무리 착오가 있어도 그 뒤 것도 받아야 될 겁니까? 뒤 거 뭐예요? 뒤 거, 백구조, 이랑, 뒤 거. 아니, 이랑, 이랑. 그러나 착오가 표혈제에 무슨 과실? 그러면 백구조에서는 두 가지가 키워드죠. 중요 부분과 중단 과실. 그러면 이 중단 과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거울 중, 가벼울 경. 무거울 중, 가벼울 경에서 경려한 과실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과실이 아니고? 경려한 과실이 아니고 뭐예요? 중단 과실이 있는 때에는 자,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또 이를 제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표혈제는 몇 줄을 들고세요? 백구조,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이걸 갑이 뭐하는 거예요? 입증했어요. 뭐했다고? 판사가 이걸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뭡니까? 종교는 판사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를 파는 사람이 이게 이 토지인지 이 토지인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지 이건지는 누가 조사해야 할 사기입니까? 갑이 이런 걸 제대로 뭐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판사님 이건 무슨 부분에 이건 뭐다? 현저한 부주의가 있는 겁니다. 중단 뭐가 있는 겁니까? 과실 과실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 아닙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그 안에 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아니 중단 과실이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미안하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유효 있었지 유효 그럼 어디에 머물다가 보세요 어디에 머물다가 무효가 있었죠 무효가 1번과 2번이었고 유효가 3번과 4번 있었죠 응? 그분 어디 머물다가 아니 일단 여기 머무는 거야 어디 위에 머물다가 만약에 뭐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4번 가는 거야 확정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취소 못하면 확정 유효지 뭐 그렇죠? 그런데 판사가 뭐요? 이런 사건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뭐가 없다 한다면 중단 과실은 그래도 없다 한다면 그렇죠? 자 보세요 무슨 착오는 있고요 중요한 부분 착오가 뭐예요? 있고 그다음 뭐야 중단 과실이 뭐하면 없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번으로 들어와서 3번 들어와서 자 취소된 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3번 취할 수 있는 거니까 3번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몇 번 이제 실제 뭐하면 실제로 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2번으로 옆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실제 뭐하면 취소하면 어디로 간다? 확정 유유가 확정 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예요? 처음부터 무예요? 당연히 아니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돌려받아야 될 거니까 와이터지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가 아니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을은 뭐냐면요 이 토지에다가 지금 을 토지에다가 지금 을 토지에 지금 건물을 좀 짓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건물을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확정 무유가 되면요 건물도 철거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을이 화는 나지만 화는 나지만 을이 가반대에 제안을 해요 그럼 내가 이 차액을 이 차액을 내가 뭐 할 테니까 네? 그럼 5억으로 내가 해줄 테니까 1억을 얼마로 해서 5억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좀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갑의 목적이 돈 받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4억 주면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 안 할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몇 번으로? 4번으로 그러면 1억을 5억으로 고쳤죠?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했죠? 고쳤잖아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했죠? 그게 한자로 고칠경 고칠게 고칠경 고칠게 뭘 한다? 경계란 말 써줘요 그러니까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 그걸 경계계약이라고 해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뭐라 한다? 경계계약 무슨계약? 별거 없어 자꾸 어려운 말 써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날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1월 2월은 기초지원 사람들 튼튼히 해드릴 거예요 3월 4월은 책 순서 따라 쫙쫙쫙쫙쫙 놀리러 나갈 거예요 5월 이후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거기다 심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일은 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파악하라는 얘기야 책 들어가서 읽을 막 잡을 하지 마시고 봤어요 지금 그럼 뭐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뭐라 한다? 고칠경 고칠게 계약 경계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는 제가 복수 널까를 이렇게 뭘 던져 나중에 써먹으려고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행복하게 막 좋은 음악이 막 흐르다가 갑자기 갑자기 뭐하다 하는데 어머 갑자기 뭐야 컵이 딱 떨어지면서 쨍 소리 나죠 그럼 뭐가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야 뭔가 불길한 뭐야 징조가 있잖아요 잘 들어보면 제가 한 얘기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불길한 게 아니고 뭐야 좋은 징조 고치고 고치는 계약을 뭐라 한다 고칠경 고칠게 경계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간다 됐어요 됐어요 이게 이제 취소에 가는 얘기예요 취소 자 그런데 여기서 을이 등기 돼 있는데 이걸 또 그냥 팔아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병한테 있죠 그럼 병이 만약에 등기 돼서 현재 만약에 뭐라면 그러면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여기 몇 번 한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실제 이거 되잖아요 이거 들고 가서 이 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보호받아요 선의는 보호받아요 아시겠어요 의사표시는 전부 다 선의 제3자는 전부 다 보호받도록 돼 있어 갑을 병이 있죠 뭐 단독허의든 통정이든 착오든 사기든 건너간 누구한테는 선의 제3자기는 전부 다 대항할 수가 없도록 조문이 구조가 돼 있어 그럼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확정무회로 만든 다음에 이한테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뒤집으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이제 모를 악의를 입증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전항의 취소를 하더라도 그 무효를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선의 형제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판례 나오겠지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을 것이고 중단 과실이 있다 없다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라고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78페이지 몇 페이지요 가로 3번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있습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의의만 체킹하세요 의 중요 부분 중요 부분 착오라 함은 표의자 주관적 중요성 입장이나 일반인 객관적 중요성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다면 의사표시 하지 않았으라고 생각했던 대로 만 것 중요한 것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는 그런 뜻 다음 79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체크하세요 중단 과실의 부 존재 기억 중단 과실의 의 표의자에게 중단 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가별경자 있죠 변과실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하셔야 돼 중과실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지만 경과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B번 보세요 중단 과실 표의자 직업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만 것 겨려한 것 쉽게 이해하세요 현저한 부주의 현임보다 부주의 자 밑에 관련 판례 첫 번째 거 체크하세요 첫 번째 판례 중단 과실 인정된 경우입니다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모하면서 매주하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악안청에 알아보자는 것은 무슨 과실이 있다 중단 과실이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 오른쪽에다가 취소 불가죠 취소 못하잖아요 취소 불가죠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몇 번 4번이 뭐죠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했고요 밑에 4번의 1번 체킹하세요 당사자 간의 효과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 표의자는 착오한 의사표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것인가는 표의자의 자유이며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법령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즉 몇 번 되죠 2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자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뭐 있었어요 아니 그렇죠 목적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선풍기 무효 관련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런 뜻 다음 2번 체킹하세요 제3조에 대한 관계입니다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제3조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 한다 무슨 취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착오 보니까 백구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백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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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분에 착오죠 백구조 1항에서는 결국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해요 무슨 부분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착오가 뭐예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중대한 과실이 뭐야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요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없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시켜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얘기했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되고 다음 현저한 부주가 없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할 때가 몇 번입니까 이게 1번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2번 확정 무효도 아니고 세 번째 불확정 유효죠 그럼 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면 실제 실제 뭘 하게 되면 취소를 선택하면 몇 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뭐 있었어요 고치고 고친다 고치고 고치는 거 뭐 만약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계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나중에 뭐라면요 법정 추인이 된다고 그래 무슨 추인이요 이상한 말 썼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경계 계약이 되면 4번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법이 정한 경계라는 사위가 발생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해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한다 하더라도 취소한다더라도 그죠 두 번째 항에서 누구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 취소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공격 못한다 그러면 누구는 보호받는다 자 선의는 추정되는 거 맞나요 아까 기억나요 선의 과실이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얘가 보호받으면 전덕자 보호받죠 자 안에서 무에 인정해 줄게 가능하겠지 그죠 바깥에서는 효과를 주행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알았다 무에 인정한 게 없잖아요 똑같아 다 무슨 제3자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아까 선이 썰어놓고 박스 쳐놓고 아무것도 안 적어놨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이러게 해석한다 그 사한테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우고 비슷한 상을 만들어 볼게요 비슷한 상 만들어 볼게요 자 갑이요 갑이 마음속 의사 예? 무슨 토지? X토지예요. 자, 말을 했어요. 말로 무슨 토지를 팔겠다. 무슨 토지? 팔겠다 해서요. 이쪽에서 뭐예요? 얘도 말로. 말로. 알았어. 살게 내가 X. 자, 마음속 의사도 뭘까요? X야. 울. 그러니까 말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뭐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하도 얘가 토지가 많다 보니까. 계약서에다가 그만. 아이고. Y토지로 표시를 한 거야. 무슨 토지요? 아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계약서에다가 그냥 뭐라고 쓴 거야, 이거는. Y죠? 얘가 무슨 토지 팔겠다 했어요, 지금. 팔겠다 해서 얘도 그걸 쓴 거야, 그대로. Y토지. 이건 표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X토지 팔겠다, 사겠다 해서 이게 다 일치한 거야, 전부 다 이렇게.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잘못 표시한 거야. 그러면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저기는 Y토지 팔겠다 말해서 Y토지. 표시 잘못한 거 없어요? 표시를 잘못했다고요, 이거는. 그렇고 어머, 이 사실을 값도 울도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가 넘어간 거야. 무슨 토지로? Y토지 등기가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착오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자, 내용 할게요. 계약서에 Y토지를 표시했죠? 각자 원하는 것은 뭐예요? X토지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이 X로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Y토지라는 말은 입벙끗한 적도 있다, 없다? 그러면 이 Y토지 계약서에 있는 이 계약 있잖아요. 네? 해볼게요. Y토지 계약은, 그렇죠? 혹시 무효다라고 하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생각해 봅시다. 맞다 틀린다? 땡. 땡. 이거는 Y토지 약정, 약정. 성립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까 했잖아요. 성립이 돼야지. 내려와서 무효되든 유효가 되는 거지. 지금은 Y토지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Y토지 계약은 뭐다? 불성립. 성립조차도 못한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Y토지 얘기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갑이 토지가 많다 보니까 무슨 토지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Y토지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X도 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전부 다, 말은 전부 다 몇 대 한 거예요? 200, 13 다시 전부 다 이거 합의한 건 맞아요, 둘이서. 그래서 문자에도 210 다시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토지가 만약에 뭐라면 네? 저 Y토지 이게 1억짜리 있잖아요, 1억 타지. 이게 만약에 얼마가 돼 있으면 누가 난리 치웠어요? 갑이 난리 치웠지. 왜? 야, 문자 봐라. 내가 너 분명히 가서 현장 213 다시 1이고 이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계약생은 뭘 잘못해가지고 표시 잘못해가지고 그 등기 넘겨줬으니까 Y토지 계약은 뭐 한 게 아니다.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반암받을 수 있는 거예요. Y토지 등기된 거 있잖아요.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등기는 무효등기예요. 무슨 등기요? 제가 매매의 계약은 불성립이지만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는 별개의 문제죠. 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야.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갑은 뭐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달라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무슨 토지로 가야 돼요? Y, X토지 계약이 뭐였고 성립했고 X토지 계약이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을이 을이 X토지 뭐는 없어요? 지금 등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직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아까 이렇게 했는데 아까 가격이 비슷했는데 이 X토지가 만약에 이게 얼마가 돼 있으면요 이게 10억이 돼 있으면 이건 그대로 1억이야.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난리치겠어? 을이 난리치겠지. 뭐라고? 야, 이게 너 왜 이거 입에 싫어한다 하시는데 왜 이 엉뚱한 거 좋냐? 그래서 이때 거꾸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뭐예요? 빨리 무슨 토지 갖고 와라?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난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 갑이 X토지를 Y토지로 착각해서 표시했잖아요. 불일치죠? 이걸 갑이 이것만 보이세요. 갑이 불일치를 모르고 했으므로 뭐 했으므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Y토지 이 매매 계약을 예? 예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 질문은 X야. 왜? Y토지 계약 자체는 무화하지 않았다. 성립조차도 생각해보셨어요. 성립이 돼야지 내려와서 찍든 이걸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건 Y토지 계약이 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몇 절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109절을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요. 표시를 잘못 했죠. 그래서 나 이걸 이렇게 표현해. 표시 잘못 했다. 오 표시 응? 근데 가부는 아무런 해가 없다. 없을 뭐 해로울 해. 왜? 213-1은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는 체크하면 낸다? 차고 하고 뭐하고 오 표시 무해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응?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x y 해서 얘가 y를 이렇게 해서 y로 했다. 이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x 관련돼서 x 다 합의가 있었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y로 잘못 표시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오 표시 x 무해 이거는 차고 아 그럼 보세요. x y y 이렇게 표하면 이게 뭐가 되고 이게 차고고 xy x 똑같으면 이게 뭐다? 오 표시 뭐다? 무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차고를 얘기할 때는 뭐 얘기할 때는? 차고 얘기할 때는 뭐를 꼭 기억해야 된다? 오 표시 무해하고 딱 맞물려서 기억하면 딱 좋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가시면 53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53페이지 자 맨 위에 관련 판례가 있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오 표시 무해 그죠? 그러면 그 오 표시 무해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아까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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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x y x y xy 해가지고 x끼리 부딪혀 놓으세요. 요거 표시 할 수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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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그죠? 그럼 어디다 x끼리 마주친 거죠? x끼리 여기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yy가 뭐예요? yy가 뭐예요? 아니 o 표시고 xx 부딪힌 거 있잖아요. 그게 없을 묻자 해로울 했자 x 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지요. 그렇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문장을 읽어볼게요. 거기 제가 값과 을이 모두 특정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 별개인 무슨 토지로? b 토지로 표시했다. 상관없습니다. x, y든지 똑같은 거니까. 매매계약은 표시된 b 토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원했던 a 토지에 관하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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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세요? 그럼 무슨 토지는 성립이 안되어 있어요? b 토지는 성립 안했죠. 그럼 a 토지는 모두 했고요. 성립도 했고 유효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5표시무의 원칙이다. 결국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값과 을이 b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했던 a 토지로 확정되므로 자 보세요. 의사표시 불일치인 착오의 문제는 뭐하지 않는다?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착오는 어떻게 써야 돼요? 착오는 착오는 아까 x, y, y, y죠. 그러니까 5표시 무해하고 착오 이 성격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두 문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x, y, x, y 그러면 어디다가 표시하면 y, y에다가 부딪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일로 와보세요. 이쪽 카메라 그럼 이쪽은 계약서에 뭐한 것은? 이건 계약서에 계약서에 뭐라고 표시한 것은요? y로 표시한 것은 문제 없는 거죠? 같잖아. 이거는 그런데 이쪽은 계약서에 뭐라고 표시한 것은요? 이거 y라고 표시한 것은 뭐예요? 이거 이거 말한 거 아니거든 이거는 x로 얘기했지 잘못 표시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5 표시고 이건 표시 정확한 거예요. 5 표시 뭐다? 이건 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5 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내 얘기 듣기나 하셔. 무슨 토지? y 터지는 계약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면 답이 나와. 그런데 이게 없으면 뭔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이 성립해야지 내려와서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고 확정 유효 되는 거죠. 그럼 계약 절차도 뭐하지 않았으면 성립이 안 됐는데 무슨 착오가 나와. 그것도 잘 들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초점이 화살표를 잘 보면 되는 거죠. XX 합의가 있었는데 표시를 Y 터지로 표시했다. Y 터지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Y 터지 매매 계약은 성립 조차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Y 터지를 가지고 착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오는 아까 뭐예요? XYY Y 터지 화살표 부딪히면 Y 터지 계약 했잖아. 표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하고 뭐를 딱 구별한다. XYXY 하고 XYY 그래서 무하고 뭐를 딱 구별 하면 착오 하고 오표시 무예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걸 기억해내면 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고 뭐라고 얘기해냐면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마음속에서 96만 원을 받아야 되겠지 했는데 이걸 또 거꾸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얼마로 내가 69만 원 받을게 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이쪽에서 그럼 69만 원 내가 할게 마음속도 무슨 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일단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요. 의사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여기 표시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면 표시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이거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표시를 이 표시를 뭐한 사람 신뢰한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풀어치 있을 때 표시에다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이런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명칭을 잡아주는 거예요. 법조는 없는 얘기예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그런데 을이 얘가 뭐한다는 사실을 얘의 이 마음속 이 의사를 을이 뭐했다면 또 있어 아까 했던 말 뭐 있어요? 이거 아까 뭐야 알았다 또는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그러고 한다면 96만으로 해석해야 돼요. 을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어디 해석해야 돼요? 96만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쿠르마 아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고? 의사에 초점을 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은 경우는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했죠.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가운 거고 이거는 표시는 필요 없고 각자 원했던 의사대로 무슨 해석? 그러면 이걸 해석이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해석이란 말도 끄집어낼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말은 눈에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월, 2월달에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 3월, 4월에 갖다가 기초에다가 이렇게 붙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5표시 무효하고 뭐하고 차고를 뭐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할 것 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로 가보겠습니다. 뭐로 가본다? 사기 자 110조 가보세요 페이지 82페이지 자 110조 1항 보세요 사기나 강발 의사표시는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봅시다 사기 사기 뭐다? 사기는 뭐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해놓고 마음에 안 든 무조건 사기라고 얘기하겠지 자 갑의 토지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을이 갑을 뭐했다? 자 사기를 갑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 다음 뭐한 날이 있으면요 안후 자 사기가 인정된다면 뭐가 된다면 사기가 인정된다면 드디어 이 사람 뭐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을 쪽에서는 이게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게 아니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이게 왜 사기입니까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또 다퉈인다고요 그 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인정해야지 법원에서 사기라고 여기 법원에 사기다 사기다라고 뭐해지만이 사기라고 뭐해지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가 투자하시면 예?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뭐하겠다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를 냅니다 뭐랜다고요 광고 보고 수많은 사람들 해서 뭐해 투자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 월 월 월 200씩 준다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투자했더니 투자했더니 몇 달간은 한 3개월간은 3개월간은 돈이 입금이 돼 근데 3개월 후부터는 뭐가 안 돼요 입금이 안 돼 그러면 이 투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뭐다 사기다 그래서 이 ABCD가 사기다라고 해서 라고 법원에 뭐 제기다 소 제기 했어요 근데 판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기 아니다 이게 판결 그럼 열 받아 열 안 받아 이거 이거 이걸 받잖아요 그렇고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가 광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게 아니고 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뭐가 안 됐다고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광고는 저 광고는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청약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청약으로 볼 수 없고 저건 단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즉 이게 청약이면 월 200시 주겠다라고 청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ABC들이 뭐 한 거예요 승낙했으니까 이 확정적 의사표시 이 200을 반드시 줘야 돼요 이게 뭐라면 청약이면 그런데 이거는 청약을 하도록 꼬시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소비자 한 것이 이게 승낙이 아니에요 청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예요 승낙한 거라고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이 뭐가 없으니까 계약하도록 뭐 한 거야 이게 미끼 던진 거고 이대로 뭐 하지 않아도 계약서가 없잖아요 단지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일정일정 뭐하게 그냥 적당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라고요 계약서에 뭐가 돼 있으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청약이 아니고 청약이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아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거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고 내용을 계약서에 없으면 기재하시오 특약으로 이걸 적으시오라고 가서 뭐예요 특약으로 기재하고 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광고는 보통 뭐가 아니다 청약 아니고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거 그러니까 미끼 던지는 이렇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미끼 던지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사기는 무효여 취소해요 아니 사기는 취소할 수 있다지 그럼 이제 기망이다 아니면 따질 때 법원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착오도 취소고 사기도 뭐다 취소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의사 표시 상립했었지 내려와가지고 단독 해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통정 해 표시는 무효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기항박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그거 명칭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다가 사기 다시 한 번 탈게요 잠시 후에다 들어가겠습니다